춘천지검 원조지청이 공소 제기나 불기소 처분, 구속영장 청구 등 검사에 기소 독점권을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공개 모집합니다.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원조와 횡성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법률 지식이 없이도 방문이나 우편 접수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모집 절차를 거쳐서 미촉되면 향후 2년 동안 지역 토착 비리나 강력 범죄, 사회 이목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검찰 활동을 견제하게 됩니다.